수비할 생각 없어. 토트넘 방관 수비 가관일세. 김대식 기자. 토트넘 선수들의 수비 집중력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토트넘 호스퍼는 13일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시즌 EPL 25라운드에서 울버헴튼의 0-2로 패배했다. 이로써 토트넘은 승점 획득에 실패하면서 8위로 떨어졌다. 이날 패배의 원인은 수비 집중력 차이에서 비롯됐다. 토트넘 선수들은 지난 사우스 앰프 턴전에서 어이없는 수비력으로 역전패를 당해놓고도 이번에도 수비에서 흔들리면서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점 장면을 세세히 분석해보니 선수들의 집중력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토트넘 전담 기자로 일하는 리알 토마스는 15일 개인 SNS를 통해서 이 장면은 방금내 관심을 끌었다. 이 장면이 진짜일 수 있는가? 라면서 울버헴튼 전 첫 번째 실점 장면을 지적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후벵 네베스가 슈팅을 때릴 때 토트넘 대부분 선수들은 공에만 집중한 나머지 패널티 박스로 침투하는 울버헴튼 선수들을 전혀 수비하지 않았다. 결국 골대 앞에는 울버헴튼 선수가 더 많은 상황이 발생했다. 선수가 더 많은 울버헴튼이 세컨드볼 싸움에서 더 유리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라울 히메네스의 선제골로 이어진다. 토마스 기자가 더욱 분노했던 이유는 세컨드볼 경합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패널티 박스 바깥쪽에 있던 선수들이 몽하니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 그는 로드리고 펜탄쿠르, 루카스 모우라, 해리 윙크스, 해리 케인, 벤 데이비스, 라이언 세세뇽은 첫 번째 슈팅 후 기다리고 있다. 이건 감독과 상관이 없는 문제다. 선수의 태도와 열정에 관한 사안이다라며 화를 참지 못했다. 이어 그는 이 장면에서 가혹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1초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다. 네베스의 슈팅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향하고 히메네스가 득점하는 약 5초의 시간 동안 지적된 선수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실점 장면도 크게 다르지 않다. 페널티 박스로 공이 투입된 후에는 어떤 선수라도 놓쳐선 안 되지만, 윙크스와 데이비스는 레안더 댄동커의 침투를 방관했고, 추가 실점을 내줬다. 토트넘이 반등하기 위해 선수비 집중력을 반드시 끌어올려야만 한다. 토트넘이 반드시 끌어올려야만 한다.